1. 주천희 선수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자 일단 첫번째는 서비스 득점을 만들고 아 좋아요 이번에는 받아내는 과정 스코어는 2대1 강하게 몸쪽으로 붙여봤던 주천희 포인트는 투올이 됩니다 자 약간 강약조절을 해봤던 스코어는 3대2 주천희의 서비스 이번에는 서비스 득점을 가져오고 있는 주천희 뒤져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백핸드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벗어났던 주천희의 공개 볼 몰아붙였던 주천희 몰아붙였던 전지희 스코어는 5대4 자 두 선수 모두 양 전지희의 서비스 전지희 선수가 전지희 선수가 전지희 선수 중에 행운이 조금은 기울고 있어요 이번에는 잘 받아냈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좋아요 이번에는 강하게 백핸드 대가슨을 노려봤습니다만 네트에 아 좋아요 백핸드 플릭 그대로 득점으로 아 백으로 또 아 백으로 자 기습적으로 대각선 코스를 노려받은 주천희의 서비스 짧게 자 결국은 길었습니다 결국은 대각선 벗어나면 네트쪽 바짝 몸쪽으로 붙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지희의 서비스 대각선 강하게 꽂아넣습니다 주천희 주천희의 서비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직선으로 백핸드 잘 뽑아냈던 주천희 자 강하게 탑스피를 걸어봤던 주천희 자 강하게 탑스피를 걸어봤던 주천희 전지희의 서비스 스코어는 4대1 스코어는 4대1 강하게 꽂아넣어봤습니다만 아 백핸드 떴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백핸드 랠리 속에서 다시 한번 주천희가 우습합니다 주천희의 서비스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강하게 꽂아넣습니다 공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주천희 선수 기량이 정말 뛰어나네요 스코어는 8대3 5점차 백핸드 대각선 받아내면서 주천희의 포 조이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은 탑스피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이번에는 길게 리턴이 벗어나면서 서비스 특정 포인트만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주천희입니다 살려냈어요 아 좋아요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만 결국은 6입니다 점수는 3점차 주천희의 서비스 백핸드 싸움 랠리가 뒤로 찝니다 이 과정에서 주천희의 범칙 전지희고요 주천희 선수는 단언할 필요가 있는 한 점입니다 아 결국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주천희 선수입니다 네 번째 매치 승리까지 남은 포인트는 단 한 점 대각선 빈 공간 그대로 얼어붙 여전히 매치 포인트는 주천희 하지만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대각선 빈 공간 반드시 tags 결국은 마무리를 짓는 주천희 융 resonant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러니 으 으 으 으